몇 시간 남았어요? 6시간 35분. 이대로면은 16시간이구나. 야 이건 잡아야 돼. 40시간은 못해요. 아 2팔 2팔 잡자. 50 잡자 50. 너가 만약에 50 잡잖아. 니가 50 잡으면 내 인생도 포기할게. 내 인생도 다 포기할게. 50자리가 이게 개우러기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배 안 고프냐 너희? 어 괜찮아요. 원래 낙시하면 배고픈데? 우리 그냥 회 떠먹자. 그냥 회 떠먹자. 우리 진짜 회 떠먹어. 어 먹어 먹어. 해는 떠져있지. 놀램이 좋지 놀램이. 나는 30시간 채우고 같이 먹으려고 그랬지. 선배님 40시간 해야 돼요. 못 채워 우리가 이겼는데 어떻게 채워 40시간 해야 되지. 어? 왔어. 오 왔어요? 과연 그는 6시간 남은 걸까? 16시간 남은 걸까? 오 죽으러 너무 어머나 보다. 16시간! 우리 회 먹어요. 일단 떠먹자. 너네 먹으라. 나는 낚시하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 저희 회 떠먹어요. 먹어 먹어 먹어. 어차피 40시간, 16시간 남았으니까 그냥 먹어요 너네 먹는 동안에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못 잡아, 못 잡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접, 간접, 간접 야, 아닙니다 아침에 달걀부터 계속 지금 찔르네, 재환이가 우와,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 매운탕도 끓일 수 있죠? 맛있겠다 하루도 먹으면 되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해, 드십시다 해, 드십시다 왔어 이겼어, 28짜리 28짜리 이겼다 28짜리 이겼다 28짜리 이겼다 10시간 굶을 일이었구나 봐봐, 봐봐 이야 이럴 때도 꾸는꾼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10시간 굶을 일이었다 말아, 태자 작님 입니다